저번에 여러 활약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다들 신체 능력들이 형편이 없더라구요 가장 취약한 부분 나 깜짝 놀랐잖아 속옷 사이즈 거 야이씨! 아니 그건 내가 봤을 때 아니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누가 이슈 됐어요? 너 몇 입어? 저 미디엄 타이트한 거 좋아해서 그래 사실은 X라지 아니 자꾸 주변에서 팬티 미디엄을 나한테 선물해줘 오빠는 미디엄? 나 라지 입지 라지도 좀 빡빡해 X라지 빡빡해 야 나 미디엄 진짜 아니야 미디엄 팬티 선물하지마 빡빡해 죄송합니다 뭐야 엄마도 나한테 진짜 미디엄이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